규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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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규칙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나갔을 때 내가 적응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규칙을 배우지 않은 채 세상에 나가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얘를 안전하게 보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에 나갈 준비를 시켜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엄마 역할이기 때문에 보살피는 것과 더불어서 규칙을 반드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